오늘 함께 은혜받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베시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지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었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코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여청을 그 안밭에 칠하라 아멘 오늘 노아의 24시 또 25시 영원이라는 응답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24시 25시 영원의 응답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는 처음으로 네피림 문화가 나옵니다 이 네피림 문화라는 것은 완전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귀신의 문화를 말하고 있죠 이러한 네피림 문화 속에 제약이 가득했던 시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함께 본문을 읽은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셨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승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이 참된 복음을 지키는 이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24시 25시 영원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 성대님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24시 또 25시 영원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또 현장에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24시 응답입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24시 응답입니다 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만큼 슬퍼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약이 가득했던 시대와 사항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노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 대해서 증언하셨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또 당대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누렸던 또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24시의 응답인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노아 역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의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언약의 피 제사를 전달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노아의 형제도 많았을 것이고 또 셋의 후손들 속에서 친척들도 많았을 것인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그의 아내와 또 그 아들들과 며느리 여덟 명 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시대시대마다 전달되고 있는데 그 언약을 전달받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전달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후대들 중에서 복음을 복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거의 다가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또 엘리아처럼 또 에레미아처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하는 참된 복음을 듣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뤘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노아의 나이가 480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믿고 지키고 순종해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 때 이 노아의 영적 자세를 보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전제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비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홍수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20년 후에 비로 홍수를 내어서 물로 심판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경애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또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또 언약기도를 하고 그 강단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되고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교회사의 유일한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노아는 하나님께 한 번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그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애하고 그 말씀을 100% 신뢰하면서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또 경애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도전할 수 있었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늘 좀 말씀을 드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담대하게 도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바로 방주를 만드는 일에 도전하였습니다 이 방주의 크기가 길이는 135미터가 되고요 이 폭은 22.5미터가 되고 높이는 13미터 정도 된다는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축구장보다 길이가 조금 더 길고 또 폭은 좀 좁은 셈입니다 이렇게 큰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에게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처음에는 노아와 그 안에 둘이서 만들기 시작했을 것이고 노아가 500살 정도 됐을 때 자식이 태어났는데 자식이 또 장성해질 때까지는 혼자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혼자 이 방주를 만들기까지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또 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있는데 자기 혼자 방주를 만들어낸 것 속에 영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짜증이 또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방주 만드는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글사는 언약이 전달받았고 또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유산을 얻으셨고 이수함 칠나라 오총 종족 보고 말하는 시대의 언약 속에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성도님들 되시고 노아처럼 24시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주의 25시 응답입니다 두 번째 방주의 25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내필임 시대를 벗어나서 내필임 문화를 보금의 문화로 바꿀 수 있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서 영적 방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영적 방주인 교회를 통해서 25시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어떻게 설계하고 또 디자인하셨는지 그 특징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도 영적인 방주처럼 교회 안에서 25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주의 특징은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며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창을 그 안박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비 넓이는 50규비 높이는 30규비시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때 고페르나무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페르나무는 잔나무입니다 이 잔나무의 특징은 단단하고 잘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청을 그 안과 밖에 칠하는 것은 밖에서 오염된 물이 들어오지 못하고 또 아래에서는 방주가 물수 아래에서 움직일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주는 예수 글소를 예표하는 것이고 또 그 시대의 영적인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 때 쓰였던 고페르나무가 썩지 않는 것처럼 교회 속의 예수 글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 속에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은 예수 글소 안으로 들어오면 그 누구든지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방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인 역청을 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위 목사님께서 항상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의 이론과 또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했던 행동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자세히 보면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노아, 이 키가 없어서 조정이 불가능한 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세밀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하신 예수 글소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20년하고 7일이 지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을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을 열시고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문을 여시고 또 사람의 문을 여시고 경제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도 여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가 너무 다른 길로 가고 있고 지금의 시간표가 아니라면 문을 닫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했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네피림과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 네피림과 영적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사람들과 육신적인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니라 사당과의 영적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 사당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비밀이 없으면요 가정과 가문 속에 내려오는 대물림 속에 포개져서 속게 되고 또 매 순간마다 내 생각에 앞서서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고 결국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모르게 호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나와 또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이 사당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25시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옛사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현장에 나가서 자기를 비웃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그리스오인다운 그리스오인한 것은 예배와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정하면서 2, 3, 7나라 5총 존종에 그리스오의 빛을 비추는 자가 그리스오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성대님들도 이 사당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날마다 예배와 말씀운동과 전도운동을 통해서 영적 방주와 같은 25시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